특검이라는 것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그 다음에 명백해야 돼요. 그런데 권호수 회장도 집행위에 받았습니다. 1인 매매했던 계좌주들 있잖아요. 이분들이 100여 명 되는데 한 명 기소해서 무죄가 나왔습니다. 범죄 혐의 자체가 없어요. 그러고는 중대한 게 아닙니다. 특검에 해당 요건이 안 되고요. 이게 12년 전의 사건입니다. 그러면 굳이 선거 앞두고 두세 달 만에 규명해야 됩니까? 선거 끝나고 규명하면 안 됩니까? 이미 12년 된 이런 사건 아닙니까? 시점 이전은 총선용 쇼다 이렇게 보고요. 마지막으로 법 앞에 예의가 없다. 왜 그러면 김정숙 여사 옛날에 신발, 한복 의욕이 있잖아, 특갈비. 그러면 그분은 왜 특검 안 합니까? 김혜경 여사 왜 안 합니까? 김혜경, 김정숙 여사는 법 위에 있고 그다음에 김혜경 여사는 법 아래에 있습니까?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진다. 읽어봅니다.